정경혜의 클래식 클래식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여러분 오늘 모실 분은 세계무대가 인정한 베르디 스페셜리스트 즉 베르디 오페라를 가장 잘 부르는 성악가이신 베이스 김요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날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초대석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이 두꺼운 목소리의 베이스 교수님 만나니까 제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이런 아주 기분입니다 교수님 목소리 좀 많이 오늘 들려주십시오 교수님 우선 정경혜의 클래식 클래식 애청하는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 연초에 이렇게 꿈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무슨 국왕께서 격려서 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교수님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이 말씀 잘 못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잘 하시는데요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 교수님 명예로운 정년기념음악회가 있었잖아요 고성현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후배 대가 분들과 또 제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무대라 더욱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세월이 쏜살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했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씩도 이렇게 무슨 기념일이나 무슨 보면 반출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정년기념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런 생각들도 인생에 참 연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좀 더 뭔가 충실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를 아껴주시고 밀어주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감상도 해주시고 또 어제 출연하신 많은 우리 동료 성악가들 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이야 오늘 별들의 전쟁이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참 출연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맙고 내용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어제 교수님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음악회 전에 로비에서부터 열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쿵쿨대회 열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성악가들 다 오셨던데 그래서 무대에 들어가는 이미 로비에서부터 엄청난 열기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무대에서는 뭐 제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이런 대가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말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교수님이 아까 더 충실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충실히 삽니까 무대에서 저는 교수님 딱 걸어 나오시는데 아 뭐 감동은 제가 언어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뭉클했습니다 너무 띄워주시면 제가 정신을 빚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베이스 김유한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한 교수님은 개명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이탈리아 로시시니 국립음악원과 오즈모 아카데미 피에졸레 음악학교 베르곤치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유학 중에 비니아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셨고요 베르디 오페라를 가장 잘 부르는 성악가에게 수여하는 베르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하셨고요 1988년 리스본 산까르로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아이다의 이집트 대사제 람피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서울에서도 같은 역으로 데뷔하셨습니다 국내외에서도 돈까르로, 시몬 보카네그라, 후궁탈출, 파우스트, 나부코 등 수많은 오페라의 베이스 주역으로 출연 캐릭터 소화에 충실한 성악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합동음악회, 캄포스트 조르당 국제동계음악제 등 국내외에서 천여 해가 넘는 콘서트에 출연하셨고요 20편의 독창회를 가지었습니다 또 10장의 독집 앨범도 내셨습니다 2006년 기독교 문화대상, 2014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남자 주역상을 수상하셨고요 현재 명지대학교 음악부 교수로 또 후학 양성에 헌신하셨습니다 오늘에는 베이스 김요한 교수님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많이 보내주세요 김요한 교수님의 특별한 사인 CD 선물로 나눠드립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조현출님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제 앞에 교수님께서 친히 가져다 주시고 또 사인까지 대기실에 대주신 앨범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성악가로 일일이 열과할 수 없는 많은 무대에서 노래하셨는데 어젯밤도 기억 앞으로 못하시겠지만 혹시 그전에도 이 무대만큼 내가 소개하고 싶다 기억에 남는 무대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나온 생각을 해보니까 좋았던 그런 무대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좋았던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정경 교수님도 음악을 하실 줄 알겠지만 그 만족한 무대가 어디 잘 있습니까 아, 교수님 그쵸 실패한 어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잘 납니다 제가 지금 방금까지 수많은 국제 콩쿨과 자랑을 했는데 교수님이 실패한 것만 기억에 남는다 역시 또 이 대가다운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음, 베이스로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남성 파트의 테너, 바리톤, 베이스 중에 베이스로 살아오셨는데 교수님, 베이스의 매력은 뭔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베이스는 좀 깊고 좀 중후한 그런 소리를 요구하고 또 그런 성격도 요구하고 그래서 완성이 굉장히 이제 늦습니다 베이스가 이렇게 주역을 하는 그런 거는 아무리 다 통틀어 봐도 아마 열성으로 꼽기 힘들걸요 그러니까 타이틀 롤이라든지 이런 다 청촌 남녀가 이렇게 주인공이고 그래서 베이스는 드라마로 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계급을 치면 왕이나 혹은 때로는 나쁜 놈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베이스먼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가 익어가는 그게 나이가 들수록 이건 조금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런 파트보다 좀 생명력도 길고 그리고 그 깊은 울림 이런 거 남들은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또 타고날 때 이런 베이스의 이런 음력을 타고났고 또 성격도 또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낫고 울림이 있는 이런 소리를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막 테너 소프라노의 화려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저는 원래부터 그런 걸 좋아했던 거 보면 그게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베이스 성악과의 전성기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연령대가 아마 가장 힘이라든지 어떤 음악 측의 완성도나 이런 거는 한 50대 좀 넘어야지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참 대중문화하고는 비교되는 점 같아요 요즘에 데뷔하는 아이돌들이나 전성기를 누르고 있는 아이돌들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오늘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성악과 중에서 베이스 파트는 50대 중반 정도 돼야 진면목이 나온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전성기시네요? 글쎄요 옛날에 거의 대가분이신데 은퇴하실 때 이제 좀 소리를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요만큼 알 것 같은데 내가 벌써 그냥 은퇴구나 그런 말 들었던 기억도 나고 끝은 없는 거죠 그래도 테너나 소프라노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짧은 생명력 그게 못해서 아니면 그 기교가 떨어진다든지 손에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그런 이런 시류에 새로운 얼굴을 요구하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면서도 그냥 밀리고 이런데 우리는 그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밀리고 이런 거는 조금 그래서 조금 더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정리해드리면 소프라노 테너가 보통 오페라의 대부분 90% 이상 주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역은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노출 손상이 좀 있어서 노래를 못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져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많이 돼서 또 다시 새로운 얼굴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인데 베이스는 주역이 아니라 조금 나오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면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이해가 빠르시네요 즐겁습니다 오늘 제가 공식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김유한에게 베이스로 살면서 노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를 들어 오페라나 이런 일반 가곡이라든지 일반 이런 콘서트는 파트를 막론하고 다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걸 겁니다 그런데 오페라의 이런 파트에서는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치면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걸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정말 할아버지가 하는 것하고 젊은 사람이 다 분장을 해서 다 하는 것하고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베이스 기초를 다 다듬어주고 주역을 빈당해주고 하여튼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양이 작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이혼 하는데 저기 대북 같은 건 한 번에 십만 원 다 가듯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노래하고도 배월받을 수 있어서 좋고 교수님 제가 이것도 정리해드리면 일단 베이스로서 김요한이 살아간다는 것은 주역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에서 좋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 그렇습니다 많이 노래하지 않고 등장해서 맴매하다고 나와도 남부러지 않게 받으니 좋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신납니다 세계적인 베르디아노 김요한 교수님의 베르디 노래를 들을 건데요 교수님 오늘 에르나니 실바야리아 가져오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오페라 전체를 좀 설명하자면 좀 길고 오페라가 사실은 보면 그 사랑의 이야기고 이런데 자세히 더 이렇게 만약에 현실적인 대입해보자면 현실적인 어떤 삼각관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에르나니는 삼각도 모자라 가지고 사각관계예요 한 여자를 두고 이 세 명의 에르나니라고 하는 산적하고 넓은 부자 그리고 왕 전부 다 한 여자를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베르디의 특징이 보면 어딘가 이름을 짓는데 오페라의 특징적인 예를 들어 리올레토 하면 자객 스파라 푸칠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라 푸칠레 스파다하고 푸칠레 칼과 총 그런 게 약간 바꿔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실바는 말 그대로 정말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실바 그런데 이 가장 넓은 약혼자인데 약혼자인데 그 젊은 여자를 살았는데 이 여자가 밀려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내가 본 게 이게 무슨 일인가 내 기사들 전부 다 와봐라 이 정말 이 나쁜 무슨 그걸 봐라 그리고 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나는 참 불행하다 나의 참 머리도 그딛겨지고 나이도 늙고 그런데 난 이제 그 사랑도 보니까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한 그런 사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이스 김요한이 부르는 에르나니 베르디오페라 에르나니에서 힌페리츠의 투어 크레데위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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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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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교수님 어제 제 브라보 소리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제가 곡 끝나자마자 고수영 교수님하고 김영 교수님 이중창 하실 때 제가 브라보! 제일 크게 외쳤는데 네 못 들으신 걸로 베이스 김유한이 부르는 베르디오페라 에르나니 중에서 나는 불행한 사나이 들으셨습니다 아 이게 또 라이브다 보니까 또 현장감이 그대로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노래는 가장 안 듣습니다 제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못 듣겠어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고 뭔가 부족하고 좀 이런 걸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좀 괴로워서 잘 못 듣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좋습니다 네 교수님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388님 김유한 교수님의 솔직함이 성악과 클래식을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니 너무 좋습니다 유머와 인간미가 너무너무 진하게 풍기십니다 교수님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독창회 다시 한 번 하셔야겠는데 이거 9150님 김유한 교수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용유님 김유한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6060 쓰시는 분 김유한 교수님 목소리 웃음소리 모두 정말 매력적입니다 인생에 정말 연습이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조희정님 아 인생에 연습이 있었더라면 정말 와닿는 말씀이세요 엄학용님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우러나오는 진국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어요 게시판이랑 저희 EBS 용량이 모자란 정도로 오는데 어떡하죠 교수님 교수님 한 번 더 연주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창회를 이분들 다 오실 것 같은데 꼭 초대하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명품 베이스 마이스트로 베이스 김유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폴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어린 시절의 김유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아내랑 우리 고향마을 앞에 경부선 KTX 말고 옛날에 경부선 기차가 지나거든요 그걸 타고 오면서 저기가 내가 살던 데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다 쳐다보더만 참 개천에 욕 났네 그만큼 그냥 도매산구로 아니고 그냥 농촌 그냥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자랐고 그리고 음악이 아니고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 가면 항상 찬송화를 부르잖아요 그때는 악보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궤도에다가 붓글씨로 써가지고 보면은 맨 먼저 어딘가에서 배워온 사람이 그 궤도를 가지고 딱 하면 곧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악보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틀리게 부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 학교를 다니니까 그때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남자 선생님이 우리 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 시간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어요 노래를 불러본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제가 경북 김천 출신인데 출생이지는 지금은 김천시입니다 김천시인데 옛날에는 그냥 경북 금렁군 남면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농촌인데 그런데 김천시로 이사를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니까 거기는 음악시간이 있는 거예요 노래를 다 하는데 그 노래 아시는가 모르겠네 초록빛바닷물에 두 손을 알죠 그런데 가사를 딱 보고 부르는데 전부 다 은초록빛바닷물에 여기 은차가 어디 있냐 계속 은자가 없는데 은초록빛바닷 뭐 그런 기억도 나고 은은 왜 붙는 건가요 교수님? 거기 팔부는 표가 하나가 이제 시고 둘, 셋, 넷 초록빛 받아 시고 들어가잖아요. 아그닥트를 은으로 하는구나. 초록빛. 그걸 딱 싫은 거를 은초록빛. 교수님 오늘 터지는데요? 아니, 교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나 말 잘 못하니까 잘 리드해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거의 예능처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은초록빛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대학을 졸업하시고 유학 결정이 그때 당시에는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결정하시고 이태리로 가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학과로 간 거는 사실은 내가 결정했다기보다 친구 따라서 갔었거든요.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교문에 딱 들어가면 내 옆에 음악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쪽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되면 합창이 항상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그 노래를 합창을 하는데 합창이 너무 듣기 좋고 그래서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밥 먹고 빨리 가가지고 다 그걸 듣고 그래서 음악시간에 가니까 합창만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오디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음악시간에 이렇게 또 했죠. 했는데 저는 그냥 떨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가고 싶어요. 다시 개인적으로 참 들어오고 싶다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아니 넌 안 돼. 그래서 난 노래 되게 못하는갑다 이라고 그리고 또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놨거든요. 부산공고고 제가 기획과 출신입니다. 매일 용접하고 선반 깎고 이런 거 그거하고 음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참 하다 보니까 전에 다른 그런 음악 그런 길로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들어갈 때 그 물론 어디 레슨을 받고 이런 거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고 네 그래서 제 소원이 레슨 받는 거 구경 한 번만 해봤습니다. 아 어떻게 그러면 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결국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저기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물어보니까 일단 곡을 가지고 그래서 세광의창 365 그게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반주가 없는 곡이었어요. 얇은 거 그런데 그 반주가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반주 있는 걸 사고 그래서 그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거 그때는 시전곡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태리어 발음하는 거는 저 뒤에 부록에 보면 발음하는 법 그걸 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그 필기시험을 하루 먼저 치잖아요. 필기시험을 먼저 딱 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실기시험인데 그 겨울에 해가 빨리 지니까 필기시험 마치고 이제 어두워해지고 이런데 내일 반주자를 보여야 되는데 그 음악관 앞에서 다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누가 이래 딱 오는데 음악과 그 분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사실 나 내일 그 입학시험을 치는데 반주자가 필요하다.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학생회장이었어요. 오 브라보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주는데 그거 한 번 맞춰봐야 되잖아요. 맞춰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엉터리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 밤 12시 그때 통금 있을 때인데 그때까지 했어요. 목도 다 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뭐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딱 가보니까 그때는 인터넷 이런 거 없을 때고 데자부에 번호 딱 붙어있는데 그 이름 딱 있더라고요. 그 번호가 와 합격했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때 반주해준 그분이 그 교문 앞에서 당받으신 거예요. 어 이걸 이거 뭐 다뤄왔냐고 그래 오늘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니냐고 그래 뭐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의문의 그런 눈초로 노래네 됐어요 이러니까 예 저 이름 있던데 이러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한 사람 떨어지있다던데 그때 보니까 18명이 응시를 해서 남자 여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40명을 모집할 때 남자 20명 여자 20명 보통 그런 비율로 하는데 남자가 18명 응시를 했는데 17명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결실을 한 건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한 명이 떨어졌다던데 이거 왜 거기 됐냐고 어 이거 됐던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재밌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스토리를 들으셨냐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사 최초로 반주자 헌팅에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스토리를 들으셨습니다. 교수님 노래를 얼른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한국가곡 산들바람 가져오셨어요. 정인섭의 시 현재명의 곡 산들바람 베이스 김요한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산들바람이 산들바람이 달 밝은 가을 밤에 달 밝은 가을 밤에 산들바람 부은다 아 너도 가면 이 마음 모이해 산들바람이 산들분다 달밝은 가을밤에 달밝은 가을밤에 산들바람 본다 꽃이 지면 이 마음 모이해 산들바람 베이스 김요한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배수연님 반주자 헌팅 박미희님 반주자 헌팅 반주자 헌팅 성악가로 아마 또 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88님 김요한 교수님 배꼽 빠집니다 라디오로 개그콘서트 듣는 중입니다 보내주셨고요 김서윤님 저의 출근길 메이트 정경애 클래식 클래식 주차고 올라가서 맞아 들어야 하는데 교수님 얘기에 김요한 교수님 이야기에 빠져서 시동을 못 구겠어요 5457님 김요한 교수님 유머 감각이 빵빵 그런데 유년 시절 이야기에는 더 예상하지 못한 에피소드네요 성악가 인터뷰를 이렇게 재미있게 들을 줄이야 완전 감동입니다 교수님 보십시오 제가 대박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교수님 지금 저희 방송이 또 유튜브로 곧 업로드가 되는데 재방송을 듣겠다는 메시지도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질문이 무려 5개나 남았는데 교수님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이렇게 금방 합니다 교수님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어제 정년음악회를 마치시고 오늘 저랑 방송 준비를 아까 대기실에서 하시면서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어떤 분이고 그분께 어떤 감정을 가지셨으며 오늘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 이상을 유학하고 나서부터 서울에서 제가 명성교회 다니는데 원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에 전화했습니다 좀 목이 메네요 어제 오셔가지고 음악회 끝까지 듣고 굉장히 그런 애정을 보이시고 너무 참 좋았다 이런 그런 말부터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항상 보면 전혀 아닌데 내가 전혀 세계적이 아닌데 항상 세계적이고 항상 최고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을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 거기에 감화되어가지고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자신도 갖고 참 나를 길러주시고 과분한 사랑을 주시고 정말 항상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들은 다 목사님 또 영적인 그런 아버지로 또 모시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 좀 울컥하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에 어느덧 어른이 되셨어요 수많은 그 동료들 또 후배들 또 제자분들이 교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운 시작인 정년이 다가오셨잖아요 인간 김요한 또 성악과 베이스 김요한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뭐 꿈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그렇게 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왔던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항상 뭔가 주어진 일에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한다 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오페라 같은 이런 예를 들자면은 어떤 역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역에 얼마나 충실하고 그 역에 얼마나 깊이 있게 뭐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은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우리 정경 교수님같이 모든 일에 개척하고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풀리면서 이런 그런 분들이 또 있고 또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그 길에서 또 가서 또 그 역할을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뭔가 뭐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나 제 목소리가 만약에 잘 살아있으면은 또 음악의 그런 길이 주어질 거고 또 그게 아니면은 다른 뭐가 주어질지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개척하기보다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질까 어떤 그런 기대를 항상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예술가 베이스 김요한 교수님은 본인의 꿈은 꺼본 적이 없다 다만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가의 오늘 목소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 감동적인 인터뷰고 또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이스 김요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러분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노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반드시 공연하시면 찾아가셔서 교수님의 전달을 음악을 예술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양주동예 씨 응렬의 곡 어머니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써서 못 들려드린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앨범으로 구입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시 오전 11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교수님 안녕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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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